한 사람이면 패할지 모르지만 세겹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소그룹의 중요한 원칙이 뭐예요? 나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둘이 있을 때보다 셋이 함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다 그러니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만 잘 돼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건강하게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는가 혹시 우리는 누군가에게 필요함만을 의존하며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소그룹에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들이 아름다운 소그룹을 위해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몇 가지 지켜야 될 게 있다 그 첫 번째가 아름다운 공동체 소그룹에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하시죠? 소그룹 안에서 어떤 가십, 소문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깨어졌던 경험들 중고기도 교육을 시킬 때도 그런 교육을 합니다 비밀 유지 이건 절대로 당신만 알고 남에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경험하는 거죠 당신만 알고 남에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비밀이 되게 어떻게 전달돼요? 이건 절대 남에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내가 기도 제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기도해줘 절대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안 돼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할 때가 많아요 소그룹에서 우리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켜야 될 비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들이 보호해줘야 되는 것들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가 이 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가 우리가 지켜야 될 비밀들 서로가 보호해줘야 될 것들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잘 세워져야 아름다운 소그룹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소그룹은 자주 만나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교회에는 관리나무라는 게 있어요 만나교회는 이 소그룹을 나무라고 표현하고 나무에 속한 사람 하나하나를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관리나무에 속한 분들은 서로 만나지를 못해요 리더가 공지사항이나 어떤 기도 제목들을 카톡을 통해서나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서로 잘 모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모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소그룹을 이루어가는 아주 초기 형태가 있어요 우리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우리 처음으로 한 번 얼굴이나 봅시다 그래서 얼굴을 보겠다고 한 번 모이고 이왕 모인 거 한 달에 한 번씩 그래도 얼굴이나 봅시다 그때부터 소그룹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자주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의 횟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만남을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희생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제가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을 드려요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만남을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해야 되는 그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25년 넘게 아주 깊이 사귀고 있는 정말 형제 같은 목사님들 그룹이 있어요 25년 전이니까 지금과 같은 스마트폰이 있던 시대가 아닌데 그때는 제가 그 모임에서 제일 젊은 사람인데 저보다 저 위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바쁜 그런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서로 우리 다음에 언제 모이지? 라고 하면 다 수첩을 꺼냈어요 언제 만날까요? 이렇게 시간을 이야기하면 저는 그때 그 기억이 생생해요 가장 위에 나이에 있는 목사님 당시에 제일 바빴던 그 목사님이 꼭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시간이 안 맞는데 내가 조절해 볼게요 그 모임이 25년 동안 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가장 위에 속한 그 목사님이 내가 시간을 조절해 볼게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서로 시간을 마치게 되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내 시간을 희생하는 것만큼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삿개오를 변화시켰던 가장 그 변화의 핵심에는 예수님께서 삿개오를 위하여 오늘 내가 내 집에 가서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삿개오에게 시간을 내주셨던 일이에요 소그룹이 자주 만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자기의 시간을 내어주는 희생이 없이는 이 모임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름다운 소그룹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자주 만나야 되는데 이 자주 만남의 원칙 나를 내어주고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에서 우리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의 꿈을 꿀 수 있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소그룹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이 먼저 누군가를 위하여 시간을 내어주는 또 누군가의 비밀을 지키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면 아름다운 소그룹이 만들어지리라 생각합니다